드라이브 중에 생긴 일. 엄마와 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, 그때 바로 옆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근사한 남자가 엄마를 쳐다봤다. 그리고 엄마에게 V자를 만들어 보여주더니 살짝 미소 짓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. 엄마는 기분이 좋아져서 아들에게 말한다. 아들 아들 엄마가 아직 예쁘기는 예쁜가 봐. 호우. 저 멋진 남자도 엄마를 보고 귀엽게 승리의 V자를 보이고 가네.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씩 웃으며 말한다. 어머님 1차로 추월차로로 가시지 말고 2차로 주행차로로 운전하시라는 신호였어요.